자 드디어 그렇게 찾던 화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길은 아까 찾긴 찾았었지만 문제는 여기도 축복이 없다 애들 안녕 또 보내 너 또 보물상자 들고 있냐? 내놔 아 이번엔 로어 열매 아까는 황금의 룬 10 주더니 너무한거 아님? 일단 뛰자 쟤네 또 부활했네 내가 이미 저 상자를 털어서 의미 없지 않나? 다른 템 주나? 피어있을거 아니야 피어있네 가자 나 간다 안녕 피가 꿈틀거리는 폐에 아까 돌았고 어? 아 이게 화산이 아니네? 이건 또 다른 곳이네? 아 아까 그 성이구나 아 자 다시 화산으로 갈게요 야 이런데 축복 하나만 좀 냅둬주면 안되니? 자 먹을거 다 먹었어요 여기 없어 가자 제가 원래 소울시리즈 할때 보통 한 60레벨대에서 끝내거든요 근데 요 엘덴 링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레벨에는 훨씬 넘을거 같아요 60레벨대 넘어서 70레벨대까지 넘지 않을까? 아 저기 축복 있었구나 아 저기 축복 있었구나 하아 아까 요 앞까지 갔다올걸 그랬네 아 나는 몰랐지 축복이 있을거라곤 축복은 젠장 여기 있었네 아 아 저게 왜있죠? 앉아볼게요 그냥 갈게요 얘들아 사람 보고 이렇게 칼 바로 뽑아드는거 아냐 무서워나 화산석 템이 있네 애드가 안났지 아직 아잇 똥템 여기도 피 이거있네 사귀를 한번 쏴 저기 사다리 왜있지? 우와 뭐야 이거 다 트롤 시체 아니야? 뭐야 에헤이 뭐야 에헤이 아니 아나스타시아 왜 또 나왔어 아 정말 싫다 멍멍이들 아니 아나스타시아를 얘 상대하는건 그냥 상대하면 되는데 저 멍멍이가 아오 이런게 싫다고 이런게 멍멍이들 빈틈을 되게 정확히 파고둔단 말이야 저 아이가 너 대 네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우 근데 아나스타시아는 진짜 무슨 스토리길래 이렇게 자주 나오냐 상금 나무의 맹세코 이너머 이너머 아인 있다고? 아아 정말 또 있냐? 그냥 도가니 열마리 보네 걔네 뚫고 지나가면 되지 멍멍이들은 진짜 아 뚫고 지나가기가 힘들어 석검열세네 개꿀 사다리가 유효하다고요? 사다리가 없는데요? 나는 안보이는 나쁜사람한테는 안보이는 투명사다리가 있나? 뭐지? 아까 거기 그 사다리 말하는건가? 근데 겔미어 화산 여기도 다른데처럼 뭔가 돌아야될까요? 계속 슬슬 지치는데 좀 게임 보기 쟤네 진짜 열심히 자웅을 겨룬다 아이구야 뱀일 줄이야? 뱀 뱀? 목표는 좌? 뭔소리야? 이 게임에 뱀이 나온다고? 뱀형 보스야? 뭐야 이거는 축복이잖아 와 결국 죽였어 누군가 하나를? 대단하다 걔네도 뭔가 되게 그지같은 소리가 들리는데? 불안한데? 색단석 6번 색단석 6번 늑대가 왜 친구야? 나만 보면 미쳐서 때리려고 그러던데? 내가 못된 놈인가? 내가 못된 놈인가? 란이 루트를 타면 혹시 저런 늑대들이 날 안 때리나? 뭘 보라는 거야? 또 이런 곳이네? 마을이 또 이런 곳이네? 마을이 아니야 나 그냥 갈게 얘네 얘네 다 뭔가에 저거가 된 상태네? 엄청나게 패배를 했나보네? 다들 약간 멘탈이 지들 멘탈이 아닌데? 아 까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될 것 같은데? 될 것 같은데? 됐다 고작 불화살이 끝은 아니지? 빛이 뭐 있어야지 도르래 화리를 뭘까요 이건 역시 불력 원툴 캐릭은 칼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지 늑대들의 대공습 같은데 방금 저 뭐지 이거 가곤 됐냐고? 뭔데 어어? 여기 뭔데? 화산 뭐 던전 이쪽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최종 저거는? 끝없이 내려가네 아우 야 느낌은 좋다 겔미어 영웅 묘지래요 그럼 또 그냥 결국 묘지야? 어 잠깐만 야 여기 설마 아 저 여기 알아요 저 온다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턴을 하는구나 아 여길 어떻게 하냐면 봤었어요 그 우리 델 선생님 여기 지나가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어 자기 되게 거지 같은 구간에 걸렸다고 그래서 봤었거든 구경을 했었거든 거지 같긴 거지 같더라고 진짜 이렇게 오 오 오 오 얘 되게 단단하네 뭐야 왜 거기서 돌아 왜 거기서 돌아 야가치야 내가 막탄 안쳐볼게 어 여기 아닌데 좀 더 가면 뛰어내리는 작업도 있어 한참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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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오시라구요. 아니 저게 바본가 저게. 죽어 그냥. 쟤는 왜 안도와줘. 그 친구 지금 죽어가는거 봤을텐데. 골드랜덤들이네 이거. 오케이. 숨겨진 분 아님. 이런 지하 묘지는 대체로 초반 튜토리얼이 나왔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. 올라타. 비밀이 있다. 비밀이 있다. 어디에? 야 난 모르겠는데? 내려봐봐. 내려봐봐. 열쇠 후. 열쇠 후. 열쇠 후? 오른쪽으로 가라. 이건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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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검 열쇠서. 아이씨 부리기 못했어 불렀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 적잖게 거지같은 논전이긴 하나 쟤 온다 올라가 봐 아 저게 뛰어내릴 수 있네 아 근데 룸 먹어야 되는데 이리 와 야 하늘이 너를 살리란다 안되겠다 넌 살릴게 야 잠깐만 이거 룬 어떻게 먹어야 되냐 조졌네 저거 룸 먹으려면 결국 돌아가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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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그때 내가 구경하면서 봤었어 아 쟤는 뭐 그냥 죽이면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원래 사냥개 기사 했네 아 아 죽어 인마 겔미어 세트 아 사냥개 세트도 주네 뭔 소리야 이거 일로 아띠 whatever 아 에 이렇게 어 Stephen 아 으 으 아 으 으 아 일로 오는구나 얘가 날 따라오는 거였구나 이제 보니까 어 뭐야 와 이거 뭐지 대체 여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를 몇 번 온 건데 여기서부터 때린단 말이지 응? 기마전?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 아래쪽은 다 용암이에요 용암 로트로 들어가면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계속 데미지를 받아서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안쪽은 어디였지 여기 흐느낌의 반도 어딘가에 있었던 묘지 중에 하나 보면 묘소 그림자라는 애가 나왔었는데 온몸이 씻겨먹고 공속이 엄청나게 빠른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아무튼 그 놈이 저 안에 혼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거기는 막힌 길이야 아니 저거 닿으면 죽어요 그냥 어? 아 잠깐만 닿는 게 아니라 탄다? 어?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? 한번 타볼까요? 얘가 다음번에 와서 돌면 어? 맞네? 우와! 우와 천재시네요? 우와 이걸 타는 거였어 아! 난 바보인가? 아니 근데 바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야 가시 찔렸다고 죽으면 무슨 내가 롱맨이냐? 아니 씨 아 이건 좀 너무하네 인간적으로 아니 가시 찔렸다고 죽는 게 어딨어 아이 진짜 아 내가 메가맨이냐고 이걸 죽이네 가차 없이 야 탄다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야 씨 탄다 오 탄인 거였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는 한 대 치면 꼭 이렇게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갔다 봐 여기서 바로 돌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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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겠지? 안녕 콩 교통사고 귀엽네 자 내려가 저기를 다시 또 뛰어내려야 되는데 오케이 성공 어? 아 얘 부활하는구나 잡지 말자 한 번만 잡으면 되지 뭐 아 그러네 이 장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던데 혹시 내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오케이 됐어 다음번에 탈게요 지금 말고 다음번에 탈게요 지금 말고 아 이쪽으로 타야 되는구나 바보인가 자 다시 기억해 롱맨이 아니지만 가시에 닿으면 죽어 오갓 도랑이 누가 신난다 어어 잠깐만 아니 아니시 야 이거 어떻게 가는거냐 왜 점프가 안되냐 제대로 또 가야돼? 아 여기 짱난다 생각보다 아 지금이 아니야? 다운 타이밍이야? 다운다 다운다 아 아 룬도 날림 아깝다 아 아까 저기 어떻게 잘 뛰었었는데 아쉽네 이럴거면 어차피 룬 날렸으니까 막 뛰어볼까 그게 맘 편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계속 호흡 쉬었다 가는게 너무 귀찮아요 여기까지 한 번에 뛸 수 있네 아 이게 저기 부딪쳤어 어 괜찮다 살았다 와 이걸 사네 아 이러면 나가린데 이렇게 가면 됐어 레벨업 한 번 할 수 있는 소울 날렸네 에헤 까비 톡 톡 이리 와봐 와 내려간다 여기서 미리 점프해야 되나 됐다 야씨 이게 이렇게 가는거였구나 야 잠깐만 체크포인트 안좋아 이거 보스전 아냐 콩 윽 보스점 맞네 아 체크포인드 여행 있구나 가자 뭐가 나올까요? 아니 왜 또 왜 또 너야 영웅의 묘소라서 니가 있는거니? 아퍼 아퍼 매미 좀 그만 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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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벌 낚이네 또 매미야? 죽어 피통에 낳았어 사냥개 기사 플로 오 이런거 주는구나 그 기가 소울을 벌긴 벌었는데 들어오기 전보다 줄었어 아 지금 이 해골들 보고 엉덩이라고 하는거야?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구만 아 여기도 사근이야? 사근 대체 뭐하고 어디다 쓰는거냐? 전혀 모르겠네 오케이 그럼 다시 화산탐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? 아 나왔네 다행이다 저기 찍고 가면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